자자 다들 말이야 이번에 사장님이 상품개발기획안 내라 그러는데 우리 부선 두고 아무도 발표할 사람 없나? 우리도 좀 좋은 평가 좀 받아보자고 대리님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근데 너무 별로라서 아니에요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해서 이번에 승진하시면 되잖아요 승진? 아무도 없어 부장님 대리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답니다 아 그래 홍대리 역시 홍대리밖에 없구만 어 뭔데? 요새 핸드폰 어플 사업이 대박이거든요 어플 좋지 이번에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플 카카오톡 카카오쇡 카카오쇡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 이게 뭐야 그러면 요새 아이들 게임만 너무 많습니다 엄마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어 그거 좋네 뭔데? 엄마들이 좋아하는 게임 에미방 남편들이 팡팡 터지는 겁니다 에미팡 이거 비싼 거 있잖아 그거 동물팡 아 그럼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동물들이 날아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임입니다 어 그거 재밌겠네 동물들이 날아가서 돈 벌어오는 게임 어 앵벌이 버드 아 베드야 배엄빤 배엄빤 애 뭐하는 거야 비싼 거 있잖아 그래 앵벌이가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있을 때 없는 어플이나 만들고 말이야 이번에도 승진 못 할 줄 알아 이게 뭐예요 저는 좋은데 저는 대박 날 줄 알았어요 대박 날 줄 알았어요? 네 어 왜 때리세요? 저는 피할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뭐예요 나 유인석기 때문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정말 아우 짜증나 아니 셀카 찍으려고 하는데 왜 내 얼굴이 다 안 들어오는 거야?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안녕하십니까 히스테리님 아우 이게 모르니 히스테리가 아니라 희숙대리야 됐고 인석씨 보고서 준비하려는 거 다 준비했어?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럼 빨리 나눠줘 뭐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보자 잠깐만 인석씨 네 이거 무슨 뜻이야? 아 뭐가요? 왜 날 첫 번째로 줘? 네 뭐 나랑 척살 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이야? 아니 그냥 가까이 있어서 먼저 드린 거예요 오케이 인정 그럼 이 뒤에 하얀 백지는 무슨 뜻이야? 네 어? 왜 내 하얀 속살 보고 싶다 뭐 이런 뜻이야? 아니에요 아이 주세요 다른 거 드릴게요 아 다른 거 드릴게요 다른 거 드릴게요 다른 거 드릴게요 인석씨 지금 나랑 밀당하는 거야? 아 뭐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울고 불고 니네 집 앞에서 기다리고 결국 황해서 집에 들어가도 난 니네 집에서 샤워 안 해? 아우 이게 모르니?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석씨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아닙니다 하고 하는 의미에서 홍삼 진해 줄게 이거 비싼 거야 우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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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어 흘렸다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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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아 Camey 아니公사 여기 여기 회사입니다 여기요 네 여기 회사야 네 너 누구야? 신입사원입니다 니가? 네 시입사원인 와 왜? 뽑아주셨으니까요 wrath 빠져 내가 뽑아주 미안하네. 내가 술만 먹으면 요새 정신이 깜빡깜빡 잃은 힘이 나의 기억도 상쌍! 사장님! 사장님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저희 연맥술 달성했다고 축하해주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근데라니요. 저번에도 오셨다가 사장님 술 책이셔서 회장님 화나셨잖아요. 언제! 지난달에요. 그때! 예 그때 말 가겠다 말이 없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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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오신다니깐요 사장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장님 일단 이 껌이라도 좀 씹으시죠 안사요 꼭 수축으로 이거 사라겠더라 아까 이만큼 샀다마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회장님 오신거 같아요 김사장 수고 많았어요 우리 김사장 덕분에 회사 며칠도 많이 오르고 회사 며칠 많이 오르면 뭐하겠습니까 소고기 사먹겠지 아무튼 고생했어요 이거 받아요 안산다고 안산다고 여자라고 나한테 꽃사라 그래 술집에서 이놈으로 좀 팔지 말라고요 이건 뭐하는 짓이야 나 김회장이야 니가 회장이야 니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한테 대납부터 술 마시고 말이야 에잉 죄송합니다 회사님 내 술 깨고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오지 마세요 앞으로 다시는 만날지 없을 테니까 회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일 происходит 발식 Jurid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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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